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또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이 좀 달라도 양해해 주시고 참고하시고요 우리말 성경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원당 로비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은 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기도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꽃이나 과외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항상 그때쯤이면 뭔가 가득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과연 그게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다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특히 꽃은 정말 화려하고 그런데 주일 하루 지나면 시들어버리는데 거기엔 또 많은 성도님들의 재정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크리스마스는 함께 또 잔치도 하고 축제도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멕시코 성교를 위해서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로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특별히 어제는 재활원 방문했는데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우리가 재활원에 가는 날이 되면 함께 가셔도 좋겠어요 얼굴이 많이 잉그러지고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참하게 발로 짓밟힐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심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바로 지금까지 술 먹다 온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디고 1인실에서 약과 싸우며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수고하며 다음 단계에 다음 단계로 진행된 형제님들의 얼굴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34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1위를 차지할 성경은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위대한 성경이 있다면 바로 이 시편 34편일 것입니다 시편은 또 우리가 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노래입니다 영어성경의 삶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단어가 헬라어의 노래라는 뜻의 풋살모이에서 시작이 됐어요 원래 책 제목의 이름도 songs입니다 노래 모음집, 노래 드립니다 노래는 운율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스미닛에 맞춘 노래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뭐 파련금에 맞춘 노래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줄이 여덟 개가 달린 우리나라 검은과 같은 것이겠구나 그걸 튕기면서 노래를 했겠구나 그리고 또 영장을 따라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하는 합창곡이구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시편 34편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이 노래의 제목은 뭘까요? 다소 충격적인데요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아베멜레가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래요 여러분 제목이 이러면 이게 기획사에서 앨범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요즘 대세인 케이팝 가수가 되겠다고 그래 응원한다 요즘 잘 되면 대박이다 그런데 아버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어디 갔다가 쫓겨나서 미친 척하다가 불렀던 노래 야 이게 히트가 되겠니? 정신이 있니? 어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예배하는데 앞에 나와서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안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중독이 돼서 춤춘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누구 앞에 갔는데 갑자기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미친 척했는데 이 연기가 완벽했는지 그 메소드급의 연기가 인정을 받았는지 진짜 미친놈으로 오인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난다서 뭐가 신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또 성경이 되다니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어제 그 약물중독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가장 닮고 싶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여호수와도 아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거기까지 갔고 거기서 또 왜 미친 척을 하고 아니 게다가 쫓겨났는데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시편에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알려면 성경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경에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된 성경이 있을까요? 다윗서를 찾아보니까 검색이 안 됩니다 다윗서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서가 있어요 사무엘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네요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짜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사무엘 상, 퍼스트 세미얼 다윗이 왕이 내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세컨 사무엘, 사무엘 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와 왕이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 즉 사무엘 상권과 사무엘 하중에 어디가 더 재미있을까요? 어디가 더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 할까요? 드라마 대본으로 쓰면 어디가 더 재미있을까요? 사무엘 상권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죽어라 고생만 합니다 가족에게 쫓겨나고 돌에 맞고 배반을 당하고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에게 창을 피해 도망다녀야 되는 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토록 바랫던 사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토록 원했던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뭘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 학원에는 다윗이 혼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만 저지릅니다 멀쩡한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 바라보다가 그 여자를 훔쳐와 합법적인 권력으로 강간을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악인이 되어갑니다 멀쩡한 백성들 인원 개수하여 후배들이 군사들이 왕이시요 이렇게 해도 당신의 백성이고 이렇게 안 해도 당신의 백성인데 무슨 짓입니까? 하고 리더십에 흥분하며 의심을 할 정도로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언제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간 이야기는 상권과 하권 중에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주세요 그날 다윗은 사올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비멜렉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사올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봐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온 칼을 가지고 돌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내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엄청난 영웅이 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사울이 공헌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은 고향 땅 베들레엠을 떠나 사울의 궁안에 살고 있는데 사울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다윗은 12절인가요? 13절인가요? 네, 13절인 것 같아요 11절이구나 죄송합니다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죽인 사람이 천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비교하는 노래를 백성들이 불렀고 사울은 이 노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딸부터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성령 충만하는 법은 설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악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교한 설교를 못 들어봤는데 이 본문 때문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악령 충만해지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아스를 죽였고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다윗과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나보다 기도응답도 더 잘 받는 것 같아 저 사람 나보다 목사님하고 더 친한 것 같아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야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기도는 너무 잘 들어줘 저 집에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교회에서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생각만 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도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한 말도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일주일 내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 누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만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이 사울에게는 두통이었어요 여기서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악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는 아스피린을 선물해 주세요 악령이 두통은 아니에요 두통도 악령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현상, 사람,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령 때문에 날마다 두통이 시달려 약이 없으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약은 단 하나였어요 다윗의 연주였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프가 오늘처럼 입시에 중요한 갖고만 있어도 학교 들어간다는 그런 비싼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연주는 왜 뛰어났을까요? 온누리교회에 예배 1, 2, 3부에 챔버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현악기, 관악기를 전공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악기 구성팀이 됐어요 그분들이 예배 일찍 옵니다 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을 어떻게 하냐면 첼로는 긴긴, 바이올린은 긴긴 그걸 합니다 한 5분 정도 막 이걸 소리를 내요 저는 한국에서 예배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정말 일찍 오거든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작한 30분 전에 이미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계세요 내가 항상 앉았던 기도의 자리 그러면 앞에서 끼잉끼잉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저 소리 좀 내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제가 성도님 성도님 예배가 시작하면 이분들이 연주하는 연주에 은혜 받으시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상쾌함이 찾아오지 않으시나요? 평안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조율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소리를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높은 소리 내는 사람 낮은 소리 내는 사람이 서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이게 제일 아름다운 소리인데 이게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시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웠어요 답답했어요 아쉬웠어요 이걸 모르는구나 조율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연주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조율 듣기 때문이에요 연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독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화합을 이루죠 그래서 기타도 기타 하나로만 예배할 때 조율이 안 된 기타를 긁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불안불안하죠 왕왕왕왕왕하기 때문에 나는 높은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나는 1번 줄 같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나는 6번 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함께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런 연주자였어요 그렇게 튠이 맞은 악기로 연주했기 때문에 아마 아르페지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귀신은 연주를 잘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조율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서로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나는 내 자리에서 저분은 저 자리에서 서로 내는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균형 있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귀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교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하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음성이 계속 예배 시간 내내 나를 괴롭히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옆에 악령을 충만하게 초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사울은 그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만만이라고 노래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만 쳐다보니까 그 아름답고 위대한 다윗이 미워 죽겠는 놈이 되는 거죠 그날도 다윗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오늘따라 웬일로 책상 서랍을 열어서 아 그 밀봉주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죠 연주하는데 칼과 창을 던지니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너네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친구가 연하단이었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 내일 밥 먹으러 나오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가 물어보면 고향 땅에 갔다고 얘기할게 안 물어보면 조용히 넘어가고 넌 숲에서 기다려 내가 종을 시켜서 화살을 쏠 때 네가 바라볼 때 화살이 네 앞에 꽂히면 들어와도 된다는 소리이고 네 머리 위로 날아가면 너는 오면 안 된다 도망가라 다윗은 그날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벌레에 뜯어 묶이면서 연하단의 화살을 기다립니다 연하단이 다음 날 화살을 쏘는데 그날 따라 다윗의 머리 뒤로 날아가게 쏘는 거예요 활 주우러 오는 종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멀리 있어? 하면서 오는 거죠 다윗은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들어가도 된다는 소식을 여기 있어도 된다는 소식을 밤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도망가라였어요 가라였어요 다윗은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고 슬프고 우울하여 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먹을 거 좀 주십시오 제사장이 얘기해요 여기에 먹을 거라고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어도 된다 여자는커녕 머리카락도 못 봤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같이 먹습니다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뜯어 먹는 사람들에게 바리세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그것조차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인용하시는 장면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간 게 어디냐면 가드왕 아비멜렉 아기스에게 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단어를 봐야 됩니다 뭐냐고요? 10절에 다윗이 간 왕의 이름의 그 왕이 가드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아기스를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가사와 지금의 이스라엘 가자지구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세만 약간 남겨놓습니다 그 약간 남겨놓았다를 영어성경에서는 손가락 다섯 개 이상 넘어가지 않는 숫자를 셀 때 쓰는 표현인 a few라고 했어요 뭐 하겠어? 몇 개 남겨놔도 큰일 우리 다 했잖아 하고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그 남겨놓았던 피라미 같았던 지렁이 같았던 가드에서 키가 3m가 된다고 말하는 골리아시 괴물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겨놓은 거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다 정리하십시오 옛날 여자친구 다 정리하세요 이거 누구야? 다 정리하세요 나중에 괴물이 되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골리아스는 키가 3m의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목을 자른 내가 목을 두동강을 낸 가드의 영웅의 나라의 원수인 내가 지금 찾아가서 날 좀 살려달라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전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야 돼 조금 도와달라고 정말 비참하죠 눈물 날 것 같죠 이를 악물아야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예전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떳떳했어요 더 당당했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나를 좀 걷어달라고 하는데 행색이 너무 남루했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가 속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 품위와 그 기백과 용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 영광이 어디 갑니까 신화 중에 한 명이 알아차린 거예요 왕이시여 저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노래 다윗은 만만 사오른 천천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얘기가 왕에게 전달되자 다윗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무섭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체가 탄로 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갑자기 미친놈처럼 문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재연은 못하겠어요 상상만 하십시오 왜 뭐 이러면서 침 긁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드급의 연기에 가드왕 아기스가 속아요 저거 완전히 미친놈 누가 저걸 다윗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읽을 때 수염에 침을 흘렸다는 이 구절 같은 거를 그냥 넘어가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옛날 조선시대에 상투를 자르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주기 위해 그러면 조상 뵐 면목이 없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할 정도로 머리를 손대지 말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 세상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 가면 젊은 친구들 여러분 또래 같은 친구들이 구렛나루가 덜렁덜렁하면서 다닙니다 왜 그런가요? 나시린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들 수염 다 여기 꼬고 따고 독일 사람들이 그 수염 잡아 끌고 질질 끌고 다녔죠 가장 치욕스러운 걸 안겨줘 가장 소중한 게 수염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중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도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있을 수 없는 정말 최악이구나 정말 끔찍하구나 정말 모욕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이었던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를 구하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게 내 모든 두려움이 바로 이 정체가 탄로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 신하가 아기스에게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내 정체가 탄로났구나 하면서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급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무조부시하시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긴급하게 기도하죠 SOS를 치죠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네가 급한 걸 나도 알고 급히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다윗 침 흘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즉 바보 병신 만드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기억이 나세요? 진짜 죽고 싶었던 시간?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아니면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누구 앞에서 마트에서 하필 죽고 싶었어 너무 창피 그런 시간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셨나요? 혹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는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다윗은 내가 그분께 간고했고 언제요? 악의사 앞에서 내 신분이 들통났을 때 아니면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폼나게 살려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는 커녕 나는 50번이라도 기도응답 받아야지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간증해야지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 다음 주에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창피했고 이렇게는 살기 싫었어야 하는데 놀라운 간증이시군요 이번에 주일날 한번 오픈하시겠습니다 미쳤나 이 목사가 이런 걸 간증하려 하는 시간 여러분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응답이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기도응답이 다 폼나지 않아요 다 멋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살아난 순간 창피해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모멸과 모욕과 두려움이었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살아난 다음에 노래했대요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친 척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정신이 나가는 이상 그렇게 침 흘리고 바보 병신된 다음에 살아났다고 나와서 찬양을 해요 주의의 이름 송축하리를 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다윗이 나와서 주의의 이름 송축하리 이러니까 다윗을 미친놈이라고 해서 내쫓았던 아기스의 병사들이 곱게 내버려줍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 미친놈이 나왔는데 곱게 나가요? 멱살 끌려가면서 뺨 때리고 얻어 터지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은 나와서 침 닦으면서 피 닦으면서 노래한 거예요 주의의 이름 송축하리 Bless be the name of the Lord 그를 내버렸던 병사들이 놀래서 다시 쳐다보면서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노래했던 이 송축이 영어성경에는 Bless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Bedek이라고요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축복, Bless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축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좀 형편이 여유 있는 사람이 음식과 재정을 후원하면서 잘 될 겁니다 축복 이해가 다 돼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축복 이해 되고 권력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축복하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Bless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창세기에서 야곱은 황제인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Bless한다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목사님한테 Hey, 목사님! 그 다음은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얘기를 듣더니 뭘 말하는지 알 것 같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미국에서는 Bless가 찬양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위로해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걸 우리는 거룩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우리의 찬양이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괜찮아요 침만 좀 흘렸을 뿐이에요 뺨만 좀 맞았을 뿐이에요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셨잖아요 주님 저 괜찮아요 조용한 음악 틀지 마세요 주님 저 괜찮아요 일어날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하는 중이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노래를 불러오셨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주님 저 괜찮아요 아직 어렵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래하세요 지금까지 다윗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송축을 다르게 노래한 한 분이 있어요 요베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욕기가 얼마나 엽기적인 책인지 잘 아시죠? 충격받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처음에 처음 1라운드가 요베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골프 친구 다 어디든가 사라지고 비즈니스 파트너 연락도 안 받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연락 끊는 친구들 사이에서 요베 외로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죽고 부인과 같이 여보 오늘 예배드립시다 하는데 부인이 옆에서 요버를 보는데 여보 당신 얼굴에 이게 뭐예요? 하는데 피가 흐르는 중이에요 주신자도 여호와 시호 하는데 손에서 진물과 피가 떨어지는 중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 양반 병 들었구나 옆에 있던 기와장을 들어 요베 자기 몸을 긁으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있어요 그때 요베 아내가 한 말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할 때 이 저주하다 개혁성경에는 욕하다 이게 다윗이 했던 베렉 블레스 송축하다 이걸 왜 욕과 저주라고 의역을 해놨는지 궁금했어요 진짜 원래대로 다시 바꿔서 하면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찾고 있냐? 그래 예배하다가 죽어라 찬양하다가 죽어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나요? 야 기도하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저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 말을 해줬던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저한테 야 기도만 해? 기도하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쌀과 밥이 나오는 걸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목사님 사모님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서울대 예약해놨는데 떨어졌대 다들 이번 주에 그 권사님 나올까 안 나올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앞자리에서 앉아 계시네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는데 주의 이름 송축하려 하는데 사람들은 화면 보는 것 같으면서 눈은 다 권사님 보고 있는 중이에요 권사님 누구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 송축하려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말풍선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권사님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아들 떨어졌다며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송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저 괜찮아요 괜찮다 오늘 우리 2절에 내가 영원히 여와로 자랑할 것이니 여기 자랑이 한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날푸드의 한날이 아니고요 할렐루야의 한날이에요 동사 한날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이게 어미 변화를 일으키면 명령어로 바뀌면서 할렐루가 됩니다 강세가 뒤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자랑하라는 것이냐 여호와 야회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 때 머리끌자 야자를 가져다 붙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할렐루야가 되죠 할렐루야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습관이 훈련받았던 습관이 아까지 하시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왜 아멘에 오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는 왜 목사님이 열 번씩 할렐루야를 하면서 아멘을 요구해왔나요 왜 할까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고대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말로 인사를 주고받는 교회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쳐다보고요 이렇게 뭐 하자는 거냐고 물어보는 얼굴을 깠죠 아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와 아멘은 왜 쌍을 이루어서 인삿말처럼 한국 교회에 주어졌던 것일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할날에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는 뜻 외에 미친놈처럼 행동하다 바보 같아 보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놈처럼 벽을 긁었습니다 침 울렸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더 미친놈처럼 하나님 찬양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나의 예배자들아 너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에 삶을 살진 않았니 밤을 세우고 잠을 못 자고 관계와 재정과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또 나왔구나 오늘 사람들이 너의 상황을 알 텐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들이 너를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손가락질 할지언정 나를 자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번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할렐루야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임신 불가능한 사람한테 약속이라고는 오직 그거 하나 너희 아이 낳을 거다 너희는 자녀가 있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아이를 안을 거야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약속에 아멘했던 첫 번째 아멘 주님 제 마음 상태는 무너져 있고요 저희 집 계정 상태는 파탄이 나 있고 저는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미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멘으로 해 오셨던 거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셔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한국교회에 던지시고 있는 중이 아닐까요 비록 오염돼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주먹 든 적이 없고요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왜 내게 하면서 사람들 멱살 잡지 않을까 가족한테 화내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가족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다윗을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형들 전쟁터에서 자리 있나 갔다 와라 형들이 형 하면서 달려오는데 옆에 있던 병사들이 야 네 동생이었더니 아 나 아직 모르는 애라고 여러분 그런 형들이 있었죠 모르는 애라고 저희 형이 그랬어요 제가 형 그러면 옆에 있던 고등부 선배님들이 현우 너 동생이었더니 아 아직 모르는 애라고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고백했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프를 어디서 연주했을까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앞에 두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수천 수만 군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했을 때 훈련되고 연습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변함없는 감사절이 불편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여러분의 상황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목사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나요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배 아내처럼 저주하든지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처럼 고백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나쁜 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얼굴이 다 일그러진 이지선 자매가 인간극장 거기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랑 깔깔대면서 음식을 준비하니까 PD가 원래 관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죄송한데 뭐가 이렇게 재밌으세요 물어봤대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운다고 딸의 얼굴이 돌아오지도 않고 웃는다고 돌아오지도 않는데 울고 싶진 않네요 그랬습니다 더 안 좋은 거 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